전 세계의 이목이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으로 쏠렸습니다. 어제는 그랬습니다. 화재가 있었는데 성당이 불이 났고요. 그리고 그 성당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의 모습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. 화재가 난 건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7시 50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 1시 50분. 네 맞습니다. 이 성당을 상징하는 표현이 정말 많은데요.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일부가 불타고 있다. 이렇게 압박이 됐고 외신에서는 영혼이 불탔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. 그랬습니다. 9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. 매년 1,300만 명의 방문객이 찼습니다. 유럽 가면 꼭 들리는 곳이죠.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요.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인근을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보게 되는 곳이죠. 파리에서도 계속 보이고 세드강 지나갈 때마다 보이고 그런 곳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유람선 타면서도 보이고 걸어다니면서도 보이고. 그렇습니다. 93미터 높이 첨탑이 부러질 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첨탑이 쓰러지는 화마 속에서 쓰러지는 그 모습하고 2008년이었죠. 우리 숭냐문 첨화 석가리에 떨어질 때하고 그 느낌이 너무 흡사하더라고요. 진짜 허무하더라고요. 2008년도 2월에 숭냐문 화재 사건이 있었죠. 저희 그때 거의 잠을 못 자면서 보지 않았습니까? 정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때 기억해요. 제가 지방 갔다가 KTX 타고 서울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소망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. 아침에 저는 화재 소식을 전혀 모르다가 현장에서 본 거죠. 그 충격이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밤새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또 우리 문화재청이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요. 혹시나 모를 비슷한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고궁, 종묘, 조선왕 등 소방시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